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오전 1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드벤처 게임인 브라더스 A Tale of Two Sun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브라더스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받기 버튼이었던 것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되어져서 현재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확인하겠습니다 메일함을 보면 무료 결제한 내역이 도착해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 선택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로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Кон근ARON 당신의 결제한 내역은 EST? itat 자랑몰득 장롤 다양한 철ve 이스 izquieriędzy 설verty Shakür 장롤 장롤 오늘은 에픽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